안녕하세요! 블랙퀸즈입니다! 네! 여러분들께 같은 유튜브에 Just Love is a video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! 오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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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렬한 пути와 웅장한 드럼 사운드가 기대된 10곡을 갖고 soon arms 보니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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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regiment 답이 없는 재미 roads, hunter, Panda,заimage, sparkle, soccerliga 過 이 Next One book của 사랑은 잘 표현하려고 Cereal 같은 brusque Calignos 컬러 오는 거예요. 사랑해. 다 내꺼.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킬링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입니다. 보여줄까요? Let's kill this love! 어... 그냥 총이 아니에요. 이거는 대포. 아예 대포를 써버리는 거예요. Let's kill this love!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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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! Let's kill this lov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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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뭐 눈만 마주시고 마주시고. 그쵸. 걱정할 수 있어요. 말 좋지 않아도. 그냥 맛있어. 다음 픽 보세요. 저희가 같이 미팅을 하면서 제가 운전하고 싶다고 했어요.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랐어요. 나약한 저를 견딜 수 없는 미래에 제가 저를 향해 주는 호사를 씁니다. 사랑의 숨통을 끊어야겠어. Let's kill this love! Let's kill this love!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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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! 첫 번째 댄스 씬에서 터뜨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서 문에 들어가는데.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.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제일 기대되는 씬인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바랄라구!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 사실 경쟁이야.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!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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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